제주의 한 수협 전직 임원이 수천만 원을 배임한 의혹이 불거져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명절 당시 개인카드로 1,700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산 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전직 임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임원은 해경 수사에서 다음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